안녕하세요 저는 47회 재물손해사정사 합격자 진시영입니다 현재 나이는 28살이고 이전 직업은 선박기관사였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초에 1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동차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업수험생이었고 이번에 2차까지 합격해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한 바를 바로 이룰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과목 모두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해상보험 과목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그리고 해상보험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상보험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재물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왕 공부하는 거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자는 생각에 재물손해사정사를 목표했습니다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합격 수기를 봐서 인스티비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랑 컨텐츠가 모두 좋다고 하였고 또 강사님 강의력 또한 모두들 만족해가지고 저 또한 당연하게 인스티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1월 중순부터 1차, 2차 시험 과목을 동시에 공부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이제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할 때 내용 이해를 위주로 하였고 또 강의 중간에 교수님이 집어주시는 암기 파트들은 무조건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다시 보험업법을 여러 회독하면서 이전에 암기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고득점을 하려는 전략 과목으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법은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보험 공부를 하고 있구나 싶은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윤종길 강사님의 팔레트 강은 실제로 내가 배웠던 보험 개념을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사고를 키우는 되게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강의를 되게 즐겨 들어가지고 여러 차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도움되고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사정이론은 아마 보험계약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좀 지루한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용이 상당 부분 겹쳐가지고 저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쉽진 않았습니다 시험 범위가 되게 좀 모호한 면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저는 가능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들은 무조건 맞아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시험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2차 과목에 대해서 우선 회계의 원리는 제가 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남들은 회계가 좀 그나마 쉬운 과목이라 생각해서 이를 전략과목으로 삼았는데 저는 회계가 좀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박정화 교수님 커리큘럼 따라가면 평균 이상은 최소하니까 강사님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상보험은 아무래도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인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즐겨했고 또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환 교수님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니까 그 풀이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여러 기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제 풀이 과정을 좀 일관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막상 앞서 기출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서술형으로 나올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상법, 무역, 선화증권 등 다양한 곳에서 어떤 게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을까 생각하면서 내용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상보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80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과목은 재물특종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쪽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하고 되게 우려했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영익 교수님 강의 내용이 워낙 깔끔하시고 또 책도 요약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다 봤을 때 뒤에 남는 것이 없어 가지고 되게 이걸 앞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기준을 세웠습니다 모든 보험마다 각 약관 5개씩 외우고 그 다음 회독할 때는 약관을 2개 추가하여 계속 약관을 추가하면서 암기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보험의 약관을 암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약관 책입니다 교수님이 집필하신 약관 모음집을 꼭 읽으셔서 모호한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전업수험생이다 보니까 되게 심심하고 많이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내용이 되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책을 보고 또 보고 같은 기출을 또 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자격증의 시험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보험 심사역이라든가 재경관리사, CPCU 등 다른 자격증의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시험 발표 당일날 발표 시간이 아마 오후 6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침대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 확인했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고 야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2차 시험 직전에 나는 이제 충분히 공부했다 생각을 했고 좀 약간 안일한 면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9시간 공부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때는 3시간도 못 앉아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산책을 하면서 강의 내용을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기출 문제에 있어서 틀렸던 것은 다시 복귀를 계속하였고 또 약관들을 읽어가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열품타 어플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했고 또 다른 사람들, 특히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 많으신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자극받고 동기부여가 되는 생활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영익 교수님이 강의하신 재물보험 되게 재밌었습니다 강의도 너무 좋았고 말씀도 너무 편하게 하셔서 제가 라디오로 많이 들었던 강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의고사 내주신 모의고사를 되게 재밌게 풀었습니다 사실 7문제 중에서 2문제밖에 못 풀었지만 제가 모의고사로 본 7문제는 이후에 제가 시험 직전까지 계속 다뤘던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깊은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꼭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좋은 문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 계획은 제가 공부한 해상보험, 물보험 업계에서 일하면서 재물손의 사정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이고 취업하고 싶습니다 재물손의 사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저 또한 해상보험, 물보험을 처음 접하였고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망설이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싶은 욕구가 컸고 또 제가 이 과목을 좋아한다면 그 시너지가 결국 좋은 결과를 낳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좋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